먼저 오늘 토론회를 함께 주관해 주신 쿠키미디어 김지방 대표님을 비롯한 쿠키뉴스 관계자 및 행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보신 가운데에도 오늘 좌장을 맡아주실 김석진 교수님과 발표회의 음기성 교수님, 그리고 함께 토론해 주실 보건복지부 오창현 과장님과 심평원 약재기준부 김국희 부장님,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님, 그리고 자리를 빛내주시게 참석해 주신 국민의 이준석 당대표님, 김기현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내외기빈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9년 국가암등록통계 자료에 따르면 암환자의 생존률이 꾸준히 올라 10명 중 7명은 5년 뒤에도 생존하는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이렇게 암환자들의 생존률이 높아지는 것에는 국가 주도의 암환자 치료환경개선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치료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치료 사각지대에 놓여 생명련자의 꿈을 이루지 못하는 희귀암 환자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희귀암 중 하나인 만성림프구성 백혈병은 환자 수가 적다는 이유로 치료환경개선에 항상 소외되어 온 대표적인 질중입니다. 이에 오늘 토론회는 만성림프구성 백혈병 등과 같은 희귀암 환자들에 대한 조기치료 해법을 마련하는 데 매우 뜻깊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오늘 토론회를 통해 만성림프구성 백혈병 등 희귀암 치료환경개선에 좋은 의견이 나오길 기대하며 저희 국회 보건복지원의원으로서 오늘 주신 고견을 모아 향후 의정활동을 통해 희귀암 치료환경개선에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와중에도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내기민주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항상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다 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